만났나! 잘했어, 꿈 아가씨. 우린 왜 만날 수 없을까? 죽종파지만 지금 매니저 언니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 잠깐만. 너 간첩이지 뭐가 어울려? 말 안 너 아주 칭찬해. 오늘 극과 극인 거 봐. 어울린다, 한순간 이미. 여기 싸운 날이 1분 전입니다. 괜찮아, 안경이. 어허! 박본팔지 않습니다. 각경판은 싸울 생각 없다. 우리가 십자군도 아니고 허구한 날 등떨이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니라는 뜻이지. 저기 있나봐. 오랜만에 얘네도 좀 찾고 갈까? 진짜 배이셨어요? 오늘 진짜 배였지. 톱니바퀴와 지혜단은 현대 조각. 또 누가 도난했어? 또? 미안한데 경빈이 진짜 뭐하니? 도안팀은 뭐하고 있대니 도대체?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아니 그러면 철인대 수면! 야, 개파드 불러. 야, 이럴 때 괴롭힐 녀석은 따로 있지. 야, 개파드 내려와. 철인대 대작이라 시X가 지금! 어디서부터? 클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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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 도움이 될지 몰라. 니가 클라라에 대해서 몰라야! 클라라로 클라라 부러 가야지. 클라나! 클라나! 클라아! 휘웅! 언니! 그리고 이분은! 페라게아 세르게이브나 언니! 아, 세상에. 예의 바른 거 봐. 풀네임으로 기억하고 있어. 요즘 문제가 생겨서 소식을 듣던 중이었어요. 왜, 누가 그랬어. 누가 클라라 걱정하게 만들었어. 누구야, 언놈이야. 언놈의 X이야. 굴하게 많은 수용 로봇들이 이상행동을 해요. 단체로 고장난 것처럼요. 문제의 로봇은 어디 있어? 클라라, 안내해줄 수 있을까? 같이 가봐요, 언니. 어, 그, 그. 아휴, 언니 말고 엄마라고 불러주면 이거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빠르그 씨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 클라라야, 너 빨리 집에 가. 빨리, 빨리 집에 가. 요즘 얼마나 친절하시다고요. 요즘 친절해야 돼? 생각했어. 손리가 너무 열심히 해. 아, 왜? 아, 어떡해. 너무 내 취향인데. 너 이 마이너완 취향 오타쿠의 비애를 네가 알아? 너무 좀 우혹했어요. 아이, 까노! 그렇지만 너무 수상한 걸요. 전혀 안 해? 스바르그 씨가 꼬마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네요? 뭐야, 왜 아빠가 됐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클라라, 돌아왔군. 여행도 데려오다. 오해의 부인. 그리고 페라기야, 세르게이 에브라. 칠범의 인철이 돼. 만나서 반갑다. 진짜 친절해졌어. 그 아이가 수상한 무수품을 잔뜩 찾았다면 내게 왔어. 칭찬받고 싶었다더군. 나도 칭찬받고 싶어요! 제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마음껏 봐. 왜 이렇게 스윗해졌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칭찬해 줄까? 아이들 칭찬을 스바르그 볼 수 있을까? 칭찬해 주시만 오겠지. 사건의 맥락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너의 뜻이 그렇다면. 진짜 내 말도 들어주시네. 잘했어, 꼬마 아가씨. 잘했어, 꼬마 아가씨라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행복한 아가씨들. 이 구도가 너무 완벽하지. 스샛 찍어야지. 우리는 왜 만날 수 없을 거야. 이 구도가 너무 많아. 아가씨가 나 손지 정말 변태같아. 아냐, 절대 윈도우한 건 아니야. 윈도우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올려다보려고 한 건데. 미연이 같은 3D 색화인데 왜 닿을 수 없지? 으응. 선택하라니 당연히 2번이지. 응 2번이지 2번이지. 클라라랑 스바루그 씨는 무슨 사이야? 전 스바루그 씨가 다시 얘기하는 아버지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바루그 씨랑 전 가족이에요. 이게 맞는 거겠죠? 엄마라고 불러주면 아 누가 나한테 이거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기괴할 생각 없었는데. 진짜 이렇게 기괴할 생각에 추우도 없었는데. 이게 맞아? 동물관 운이 51일. 어떤 용용이 이걸. 어떻게 잘 소리 안 지르려고 한 거야. 아 저기 나 화면 밖에 나와야겠어. 아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못 나가겠어. 아 내 표정이 진짜. 아 붙이 와. 붙이 와. 붙이 와. 사진 한 번 찍자고. 진짜 딴 래미랑 같이 동물관 운 아빠 같다. 너무 좋다. 그냥 오른쪽에 서서 찍자고. 에이 그건 너무 키모하잖아. 너무 키모하잖아 그걸. 왜 왜 왜. 아니야 미치신 거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옆에 악마 용용이가 속삭이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뭘 빨리 해. το 당신 첫 채팅은 오늘 아니야! 막 사자 가요! 아니 진짜 너무 와! 왜 어머니 준다 부탁해. 가족의 사이가 너무 좋네요. 어머, 뭐야?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가 가족마이, 아버지가 좋은 시즌 마이도. 사이 안 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신혼 여행 오셨나 봐요. 너네 신나지 지금? 난. 자, 어머님 옆으로 좀 더 붙으셔서 팔짱샷 한 번 찍겠습니다. 뭘 팔짱샷이야! 어머님이가 제일 좋아 죽는 것 같은데 신혼인가 봐요. 아우 제가... 갖고 못 살아요. 남편분이 부끄러움이 많으시네 가볍게 안아주시... 뭘 가볍게 안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하면서 또 가는 거 봐! 오염 왔어! 거기 아가씨! 네? 저요? 저 분이랑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조수 분이랑 사진 찍죠. 제가요. 어떻게 제가 사진을 가서 찍겠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연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바른 이유는 사진을 찍게 되었다. 오늘 진짜 사랑하는 역사가 한 해 생긴 거 아닐까? 만족하셨나요? 네. 에? 단대였나? 너 로버트? 아! 내가 시키가 나와봐. 문자라! 문자라! 요새끼야! 로버트 요새끼야!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예감이 출린 적이 없냐!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